붙임문제 중국 교훈은 또 한국의 교훈이니까 뭐 어떻든 간에 주변을 계속 보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지금 이제 한국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렇게 덜썩거리면서 이제 연걸 같은 그런 표현도 다시 등장하고 그 다음 대출도 급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북경 특파원 좋은 그런 글을 자주 올리시는 이벌찬 특파원이 중국인이여 찐빵 정심에 만족하라 그런 글을 올렸네요 핵심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중국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니까 지갑이 얇아지니까 경쟁이 치열한 외식업계에서 계속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고소득자를 개념한 사람들은 가격을 중산층에 맞추고 또 중산층에 이런 가격을 개량해서 이런 상품을 내놓았던 사람들은 음식료를 적합품 가격에 맞추어 가지고 아주 과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3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점심을 내놓는 그런 기사를 쭉 소개했네요 이제 중국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은 베이징에서는 모두가 밥을 굶지 않는데 중국 경제가 작년 코로나 방역이 해체된 이후에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취업난 등으로 오랫동안 희청이면서 좀 더 양질의 식사를 할 엄두를 못 내거나 쓸 돈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값싼 점심 식사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 또한 부자에게는 중산층 가격표를 제시하고 중산층에는 저소득층의 가격표를 내밀고 있다 짧은 갈름이지만 중국의 내수 침체를 짐작해보게 하는 그런 좋은 글이네요 그런데 마침 오늘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제가 여러 번 다뤘지만 일본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특히 이제 여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가류 원래 중국인이었네요 아주 일찍 여러분들 일본에 와가 정착하신 가류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이제 이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만한 것은 일본이 이미 이제 부동산 침체를 한번 세게 겪었기 때문에 중국 문제를 좀 특별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시사하는 바가 커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럼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은 여러분 뭐가 뒤를 따라야 됩니까 계속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성장해야 그러니까 개개인의 평균적인 소득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라고 거의 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제 중국도 타격을 받는 것이 고성장이 저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그는 조짐이 아주 완년한데 그 이야기는 그게 지탱이 되려면은 계속의 성장률이 좀 유지가 돼가지고 지갑이 두둑해야 여러분들 그 주택이라는 그런 재화를 살 거 아닙니까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주식하고 똑같네요 한나라의 집값이 적정한지를 알아볼 때 쓰는 지표로 PIR Price Income Ratio 그러니까 집값을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가 총액을 그 국가의 GDP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거와 마찬가지로 PIR이라는 그런 지표를 사용하는데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연 소득으로 나눈 거니까 한 해에 버는 소득을 전부 모아가지고 몇 년이 걸리냐 이야기죠 주택을 사는데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PIR이 대개 한 6배 정도 돼야 되는데 6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은 버블이 한참이었을 때 주요 도시의 PIR이 50배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배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거죠 6배가 적정인데 50배라는 이야기는 버블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1년에 버는 돈을 50년 동안 꼬박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수커품 경제가 터지기 직전에 1990년에 도쿄의 PIR이 18배였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가지고 버블 여부를 평가하는데 버블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터지지 않습니까 50배 정도 지금은 많이 조정이 됐지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가 쉽게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많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제 외작의 기업들도 많이 탈출하고 또 중국의 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그런 형식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부해 효과가 발생해서 좀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꺼지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이제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탄탄하네요 아주 정확하게 아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올랐냐 기본적으로 이분 이야기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은 중앙정부가 연금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연금을 책임지니까 지방정부가 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사용해 가지고 인허가를 주고 그 대가로 여러분들 연금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는 아니 중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한 5%대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중국이 발표하는 걸 믿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대 성장하게 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실업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도 청년 실업문제인데 청년 실업문제가 5%대 성장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선에서 이제 예를 들면 도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거나 하면 중국하고 일전을 불사하지 않겠습니까 관세 때리고 중국의 수출을 봉쇄를 할 그런 의향을 확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더 이렇게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또 우리한테는 직접 영향을 미치죠 중국 기업들이 내수가 부진하니까 결국은 재고가 쌓일 것이고 그 다음에 공장은 일정 가동을 해야 되니까 재고를 해외시장으로 밀어낼 거 아닙니까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lcd 전기차 철광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과잉 투자를 한 분야에서는 전부가 밀어낼 테니까 그러면 국제 가격이 이제 왜곡이 될 거고 각 국가가 여러분들 관세를 때릴 것이고 그래서 점점 또 더 중국이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연구원의 말씀에 따르면 외신의 강간이 나왔지만 중국에서는 부유층이 해외로 여러분들 돈을 옮기는 일들이 아주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국에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작년보다는 20% 이상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 이런 태반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작년 또에 한국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이런에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이 20% 늘었는데 그 가운데 전체 비중 가운데 1만 명 가량인데 6678명 65.6%가 여러분들 중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미국이 1429명이니까 중국의 이런 부자들이 이제 부를 바깥으로 이전하는 거죠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정정도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가 모르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제 부동산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상치 않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국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국도 이제 한참 불이 붙어가지고 수도권 이런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들썩거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에서는 그런 주택 대비 가격 주택 가격 대비 소득 PIR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이런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서울의 PIR은 15.2배 일본이 P 끝에 18배였습니다 2021년은 14.1배 가격이 많이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통계에서는 한국의 PIR이 26배 버블이다 이렇게 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일 26배라고 하게 되면 1990년에 일본의 버블 상황보다도 훨씬 더 서울 집값이 더 높은 거죠 일본의 경우 1990년 버블 경제 시절에 도쿄의 최고 PIR이 18.12였으니까 한국은 이미 이를 5에서 15% 상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그런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죠 한국의 저성장을 역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성장 구조를 그리고 이제 저출산 구조도 역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장기 저성장 체제가 거의 고착화된 거죠 그러면 봉급 인상률도 정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소득을 훨씬 더 상위하는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이게 또 언젠가는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게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은 계속 조정될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되게 이렇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계속 우상향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보시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서울 신축아파트의 PIR이 21.3% 1990년 일본의 버블 당시 18%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신축아파트 참조하셔가지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한참 미국 주식을 많이 하죠 사실 이제 한국의 상장기업들은 혁신능력 같은 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혁신능력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지로 단연코 주식에 돈을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 혁신능력이 있어야 부과가